박하나 씨부터. 제가요? 자, 하나 씨가 이제 그 짝꿍이 되고 싶은 분을 부르시면 돼요. 네. 그래요? 네. 어, 광수 슬쩍 봤어, 광수 봤어. 네. 그래요? 네. 어, 광수 슬쩍 봤어, 광수 봤어. 광수야! 광수야! 전쟁이야? 광수 씨예요? 광수 씨. 광수 씨. 흔들린다, 광수야 흔들린다. 야, 한선아. 너 생통이다. 오케이, 생통이야. 자, 박하나 씨가 이광수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자, 한선아 씨 이리 오시고요. 네, 웃긴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 한선아 씨 너무 기가 막혀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웃긴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웃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일단. 자, 이 두 분 중에. 이! 이! 편의점이 안 들어올 수 없잖아. 자, 안 할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할 건데. 이! 자, 이! 이상하죠, 이분 이게? 이상하죠, 이분 이게? 어... 왕! 왕! 광수 오빠 저잖아요. 광수 오빠 저잖아요. 어, 수? 수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아... 수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와... 마음 흔들이지 막혀요. 자 뭐 삼행 씨 쏘쏘 얘 그냥 쏘쏘 얘 그냥. 쏘쏘. 다 세할래. 쏘쏘쏘쏘. 딱 끝하다. 박하나 씨 가볼게요. 이. 이 사람 참 괜찮네. 이 사람 참 괜찮네. 광수형 좋아한다. 좋아한다. 광수형 어떻게 해. 약간 드라마 대사예요? 약간 드라마 대사예요. 네 네 네. 자 광. 광수 너 마음에 든다. 어? 수. 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수. 수작 좀 부려줄래? 수작 좀 부려줄래? 오케이. 수왕수. 수. 오케이. 수왕수. 아 귀여워. 잘 꺾었다. 잘 꺾었다. 잘 꺾었다. 자 어떤 분이 솔로석으로 갈지 솔로석으로 그분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손을 자. 자 손을. 어 예. 아 저 된거 아니에요? 예 일단. 에이치, 나는. 축하합니다. 한 번씩 축하합니다. 박하나 씨랑 짝꿍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